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이번 여름 중에 제일 더운 건지 제일 덥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술 드시면 조금 시원한 술로 조금 더위를 식히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이분세 씨의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 시원하게 같이 부르시면서 더위를 좀 이겨봅시다.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들 고쳐볬던 어린알들로 인한가 슬픈 도화 속에 우울하고 걸리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나뿐인 그런 척은 바보지만 사는 나름대의 고통처럼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서 꿈 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의 사랑 없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을 가로 이룰 수 없는 저 꿈을 가로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런 나뿐인 날 처음 온다고 하지만 사랑은 나름 다운 목결처럼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서 꿈 전으로 갈 수도 있어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 고운은 내 손이 잡고 맘 안을 날아 고운은 내 손을 잡고 맘 안을 날아 고운은 내 손을ria 고운은 내 손을flight 찰파름 따온 꿈처럼 보고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목적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밤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의 잠근 모습 바라보나가 입맞춤 날아가고 싶어 그런 나쁜 운일한지 원하고 있지만 삶은 아름다운 풍경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금전으로 갈 수도 있어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가고 싶어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깊은 맘을 날아서 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잠깐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제가 다음 달 8월 15일인데 여기 클라비스로 오픈한 지는 3년 되는 날이고 제가 가게를 시작해서 영업을 하게 된 지 10년 되는 날이라서 다음 달 8월 15일 전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제가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그때 또 개업 10주년 기념, 3주년 기념해서 여러분들께 원래 8월 달에는 와인프리 행사가 있는 달이라서 와인프리 행사도 같이 하고 다섯 가지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급 와인을 오픈해드리고 있고 또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무대로 모셔서 노래자랑도 매일매일 하고 잘하시는 한 분께는 매일 와인 한 명 상품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그때 많이 연습해가지고 오셔서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상품도 탕하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도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주시는 연주자분들, 가수분들도 또 릴레이로 콘서트를 계속 또 제가 지난번에 7월 9일날은 한꺼번에 했더니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좀 기획을 또 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. 네이버나 인스타에서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치시면 제가 홍보 영상 올려드리고 유튜브에서는 쌀, 마 이렇게 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미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제 노래 전해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.